시빙 서빙 선빈 지금부터 보여줄께. 쭛쭛쭛쭛쭛쭛쭛 승조야 승조야 아이고 아이고 왜 교퇴? 고마워 좋겠다 어 니가 지훈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은우씨 스탠바이야 구야 너 촬영장에서 봐 응 누군데? 남자친구? 남자인 친구 그냥 전화를 해 답글을 언제 달지 어떻게 알아 최근에 번호 바뀌어서 번호를 못 외워 내 마음속에 있다 왜 연락 안오면 올거야 너구나 진상손님이 이렇게 혼나면? 혼나? 미친거 아니야? 꺼져 그렇지 오늘도 수고했다 힘내 찬성 이만 꺼질게 그렇지 그냥 친구 읽었지 이히 이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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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봐라 봐라 으악 오우 오우 파이팅. 마! 어디와노? 봐라, 봐라. 아, 참, 시디끼가. 귀찮게 하네요, 응? 자, 봐라, 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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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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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보낼 줄 몰랐는데 그냥 구멍 왔다가 어쨌든 여기서 만난 것도 완전 데스티니다 오늘 촬영 끝나고 뭐해?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그럼 시간 되는 날은 언제야?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고마워서 그래 그럼 내가 너무 무한하잖아 싫다니까 오하미! 미안 미안 잠 구야 너 곧 있으면 생일이지? 그럼 그때 보면 되겠네 아 선물도 준비해 요 선물까지 짱 먼저 간다 안녕 구야 전화할게 야 조용히 너 엄청 챙긴다 아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우리 오빠 보다 더 오빠 같아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길 고마웅